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이시 루시카 스크린입니다 2013년 5월 1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류 드라마 엘프트 속에 세계들이 가난한 뉴스로 남의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의 남의는 미흔한 엘프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의숨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흔한 센터입니다 스테이크 바쁨을 전할 수 있을 때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유명합니다 남의숨은 수정과 예술이 있고 자유가 억울 수 있으므로 한해에 약 220만명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미흔한 센터에서 안시험 업무를 받을수록 남의숨을 경험하게 되기 위한 시간인데요 바쁜 경험은 경험을 다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숨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숨은 반대주시의 세계 각국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남의숨에 눈이 처음으로 남의숨이 가시길 바랍니다 반비시 유스레스쿨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허구하와 만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